국내 증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7조 5천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등 기관은 12조 매도로 개인들보다 더 많이 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22조 9,757억 약 23조 원어치 순매수행진을 이어간 외국인 투자자들과 상반된 행보입니다. 한때 국내 K증시를 떠받으렸던 동학개미들의 이탈세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은 글로벌증시 대비 저주한 국내 증시 흐름에 실망한 탓이 가장 큽니다. 한국증시가 오랜 시간 지지부진한 박스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미국증시를 비롯한 글로벌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의 희망이 없다면서 올해 동학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눈을 돌린 해외시장은 미국증시와 일본증시입니다. 서학개미에 이어서 이락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주식 보관액은 해외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20년만 해도 373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680억 달러까지 두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 30일 기준 6개월 만에 86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년 만에 27%나 추가로 불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증시에서 미국증시로의 개인투자자 이탈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의 이 큰 차이도 그렇지만 특히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밸류업은커녕 소액주주를 외면하는 풍토에 국내 증시가 장기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서학개미들의 순매스 탑3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종목 1위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6월 28일까지 엔비디아를 약 2조 4,800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순매수 2위는 테슬라였습니다. 1조 5,000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올해 초 248달러 수준이던 테슬라 주가가 지난 4월 말에는 138.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고 최근 한 달간 19% 상승을 하면서 낙폭을 연중으로 15% 안팎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근래의 테슬라는 5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로 향하는 서학개미의 열정이 식을 줄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시가총액 순위 1위까지 올랐다가 3위로 내려오면서 거품론의 십사였음에도 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상승 추세에 지속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음 달 15일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 발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젠슬란 최고 경영자의 매도로 급락한 엔비디아를 사들이고 수익을 얻은 서학개미는 이번에는 마이크론을 공략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AI 반대체를 향한 서학개미의 열정이 과거 테슬라 열풍과 유사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태프 시장에서도 국내 이태프 시장의 성적이 미지진합니다. 수익률이 저조하니까 또 지속적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있고 출시 동기가 약화되니까 신규 상장 공급 자체가 점점 더디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에 오른 해외 주식형은 31개인데 국내 주식형은 14개입니다. 펀드든 이태프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신규 출시가 국내 주식형은 48개 해외 주식형은 27개였는데 반대로 반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AI와 반도체의 상승장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어픔 붕괴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으로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긴 했는데 사업성이 탄탄하고 독가점 시장인 만큼 대체할 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좋은 해외의 이태프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종목들의 그것도 개별 종목도 아니고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이태프인데 수십 개의 이태프 종목에까지는 투자할 필요 없겠죠. 또 구성 종목들을 보면 서로 비슷비슷하게 서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서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 정도 비중만 차이가 있지 종목들은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되는 이태프 종목들 중 또 이왕이면 시가총액도 큰 거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전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꾸준히 투자 생활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부분 잘 알고들 계시죠? 대표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데비아 반도체인데 그 종목들 보면 가장 먼저 나와서 현재 시가총액도 가장 큰데 대신 수익률은 좀 떨어져요. 타이거 필반나 그 후에 두 달 후에 나왔어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 또 얼마 전 나왔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또 빅테크주들 또 반칙조가 없죠 요즘? 빅테크주들의 투자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정도 그리고 각자 마음에 드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몇 가지 섹터의 ETF로 분산 투자를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메인 메뉴는 미국 시장입니다. 그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이 세 종목이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S&P 500 ETF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케비스타 S&P 500 이나 나스닥 100 타이거 하시든 코덱스 하시든 그런데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많은 것이 좋죠. 안정적이고 그렇게 S&P 500 과 나스닥 100 을 ETF에 또 필라데비아 반도체는 타이거 필반나가 있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있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중에서 한 종목 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비중은 각자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다가 세 종목이 기본이죠. 거기다 추가로 미국 빅테크 주들에 투자를 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코덱스 미국 빅테크 탑10 방플러스죠. 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이 중에서 또 한 종목 그리고 지금은 크게 하락을 한 상태이지만 미래를 보고 중국이나 국내 2차전지에 또 투자를 하는 거고 또 글로벌 럭셔리 명품주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두배 레버리지 타이거 나스닥백 레버리지 타이거 필반나 레버리지 에이스는 미국 빅테크 레버리지 수익률 꽤 좋죠. 이렇게 두배 레버리지에 일부 투자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직접 달러로 투자를 하는 세배 레버리지죠. TQQQ SOXL 그리고 NVIDIA의 두배 레버리지 있어요. NVDL 등 특히 레버리지에는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 심한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욱 높은 수익률에 만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균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 사이면 정부 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실린가족 여러분들이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함께 성공적인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만 시간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모두 주식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